장애인 연기자들이 대부분 조연을 합니다 조연도 크죠 내지는 엑스트라나 단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실제 주인공이 되고 동등한 예술 작품에 배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쓰여져야 됩니다 먼저 이 작품은 제가 쓴 이유도 일반인들이 장애인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동이 없어요 실제 장애를 가진 배우가 자기 장애를 극복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연기를 해낼 때 그때 감동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